자, 찍고 가겠습니다. 여기는 신림 4동에 있는 깔끔한 분리형 원둠입니다. 작년 신축이고요. 집은 아주 예쁩니다. 방도 커요. 여기서 저 벽까지가 3m 40 나오고 이 벽에서 저 여기까지가 3m 60 나옵니다. 가격은 3,000에 54만원. 관리비는 6만원 따로 있습니다. 작년에 지었고 내부가 아주 이뻐요. 그래서 여기 보면 에어컨도 천장에 달려있고 옷장도 여기 옷장도 여기 하나, 하나 반 정도 사이즈 일반 원룸에 하나 반 정도 사이즈 옷장이 있고 TV 다해 있고 TV 있고 전자 냉장고 있고 여기 또 수납장이 이렇게 있습니다. 그래서 요런 깔끔한 이렇게 좀 이쁜 집 내부를 가진 게 천에 50도 있는데 방은 요것보다 작아요. 그래서 현재 보증금 조율도 좀 된다고 합니다. 세탁기, 인덕션 화장실도 원룸 화장실 치고 따로 이렇게 세면대랑 분리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보증금이 어떻게 조율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까지, 여기까지 치겠습니다. 재생목록 누르시면 가격대별로 방 다 정렬해 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시세에 참고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 저랑 대표님이나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제껄 보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여기까지 여기까지